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론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잠시 이 땅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태초에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죠. 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수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씻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인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 대신 한 깨끗한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깨끗한 짐승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혹은 대속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신 속제하다, 대신 갚아주다 이런 의미로 대신 갚아주는 제사, 대속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제물을 준비하셨고 완벽한 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보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이냐 그것도 어린 양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도 가능한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4천 년 전에 준비된 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강의한 여호와 이래라는 제목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난 강의를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천 년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좀 어렵게 말하면 전 우주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포함한 인류의 원죄를 포함한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함께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죄까지 함께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죄와 현재 나의 죄와 또 미래에 내가 짓는 죄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도대로 나를 위하여 죽는 짐승은 지금 현재와 과거의 죄만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죄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 보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15절과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즉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먼저 계시던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전 강의를 참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31절, 그 먼저 계시던 그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이 다시 한 번 증거하죠. 32절을 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은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개념이 되는 구절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같은 공간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존재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에 관한 질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따로 각기 다른 공간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 기록 말씀해 보면 같은 공간에 따로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죠? 이 내용만 가지고 몇 시간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러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는 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즉 기타 은사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성령 세례가 오직 방언이다. 이러한 정의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에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3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는 우리 독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릅니다. 즉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안드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보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옥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친구라고 44절에 나타납니다. 이 빌립이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모세 5경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율법서는 모세 5경을 말합니다.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 외 여러 선지자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엘리아라고 예언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빌립은 나다넬을 찾아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46절에 나세렛 달동네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요셉과 나세렛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요셉은 누구인가 저의 지난번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니까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47절에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한 번에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더하십니다. 48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9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즉 모든 인류가 기다린 메시아 즉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인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보면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야곱의 꿈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라비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많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에 말하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41절에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분이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분이다 45절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다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4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시는 분이라고 48절을 통해서 알 수도 있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5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어주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즉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부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어떤 예수님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충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